식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윗가슴과 식도에서 뜨거움과 쓰림을 느끼며 음식물 넘기기 힘든 증상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증상을 위식도영유병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위식도영유병 질환의 진료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진료인원은 2016년 420만 3천명에서 2020년 458만 9천명으로 9.2%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2016년 177만 6천명에서 2020년 193만 3천명으로 8.9%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242만 7천명에서 2020년 265만 6천명으로 9.4%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위식도영유병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10년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458만 9천명 중 60대가 97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94만 9천명, 40대가 77만 9천명 순으로 나타나 6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1천명당 위식도영유병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9.3명으로 2016년 82.8명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2016년 69.7명에서 2020년 75.1명으로 7.7% 증가율을 보였고 여성은 2016년 96.1명에서 2020년 103.7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70대가 158.8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 129.1명, 60대 127.6명 순이며 여성은 70대가 180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168.2명, 50대 130.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식도영유병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5,044억원에서 2020년 6,719억원으로 5년간 33.2%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위식도영유병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4.6%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9%, 70대 16.2% 순이었으며 여성이 9세 이하를 제외한 절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진료비가 많았습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폐로 살펴보면 2016년 12만원에서 2020년 14만6천원으로 22%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12만3천원에서 2020년 15만1천원으로 22.4%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1만8천원에서 2020년 14만3천원으로 21.8% 증가했습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19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6만8천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대 이상이 19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80대 이상이 19만9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기내과 전한호 교수는 위, 식도영육병원, 서구화대 식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과 함께 진단검사 중 하나인 상보위 장관 내시경이 건강검진 및 국가검진에서 기본검사로 시행된 횟수가 증가해 환자 발견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환자 발견이 많았고